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피코 치토리아 숲에서 그 엘리멘트 하나를 얻었구요 지금 폭탄을 가지고 하이라이말로 돌아왔는데 론롱 목장에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론롱 목장으로 가볼까 하는데 버튼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나가게 하네 물어봐야 되겠어요. 못나가면 되나 위험하니까 못나갔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귀신을 바라보면 안되고 그러니깐 지난번에 검술 배웠던 것 같은데 검술있나요? 어 있네 저쪽이 안된다면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서 올라간거죠 어 어 어 어 여기 어 여기 막혀있네요 론롱 목장에 못가게 막아놨어요 뭘 여기 또 가고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쪽은 열려있네요 폭탄을 폭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것도 쓰라고 있어요 어 어 어 요정이네 빈 병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못쓰죠 게임의 중요한 중요한 까지는 아닌가 많은 도움이 될 요정님이 잔뜩 계신 곳을 찾았으니 나쁘지 나쁘지 않네요 여기도 못가고 어딜가라는걸 멜타라는 공굴산이 스텐이 공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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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맵에서 안보이죠 칼이 칼이 있는데 또 못나가게 하는걸 보면 여기도 못나가게 하네요 이 할아버지는 모래 빠졌습니다 여기도 못나가게 해야겠죠 이쪽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여우 못내려가네요 지금 분신을 하나는 만들 수 있나요? 안되네요 어? 여기 폭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방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 방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드디어 핀병을 손에 얻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쪽인 것 같네요 이쪽인 것 같네요 핀병을 세팅하고 여기다가 오르지만 어 길이 생겼습니다 피가 있네요 일단 여기 동굴이 수상해 보이니까 폭탄을 사용했구요 아 여기 또 데크가 있네요 동쪽인 베레고원의 동굴 베레고르 베레고원 아 핑병 이익이네요 이익을 먹고와서 필요가 없죠 제일 싫어하는 꽁총꽁총 튀어 다니는 놈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아 이게 아니지 빨아드릴 수 있습니다 거미줄 가속이 붙는 느낌인데 그거에 비해 내익 뽑는거는 그렇게 세지 않네요 다가가 훈련적으로 여기서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서 요거 치이기 십상입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해요 이 거미주도 아마 부딪히면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은데 여기 피어있는게 소상하니까 폭탄을 하나 넣어볼까요? 마지막 폭탄이긴 한데 어... 길이 열리네요 추츄 이거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구 폭탄이 없어요 폭탄을 4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폭탄을 너무 낭비했나봅니다 그래도 인사로 가긴 좋은 거라니까 좀 더 진행해보죠 여기도 폭탄이 필요해요 적어도 2개 이상 혹시 폭탄 파니? 오... 10개를 회복했고요 조각 맞추기를 할 수 있나봅니다 아... 근데 조각이 없을텐데 뭘 누르는 거였더라 제트... 아니오... 아닌 거 같고 말하다가 하리고 어... 안 받네 자 다행히도 탄을 사러 멀리 안가도 됐습니다. 일단 아까운 폭탄을 방패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 사면 되긴 한데 아깝죠 조반에는 루피가 많이 모잘라거든요 근데 몬스터들이 왜 이렇게 깨져보이지 그 얘기는 이걸로 벗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저렇게 생긴 몬스터가 아닌데 에뮬레이터가 좀 상태가 안좋은가 봅니다 온동으로 갈 수 있나 온동으로 갈 것 같거든요 저 소용놀이 저거 특정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이상한 모자가 커지면 되죠 참 그나저나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툭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 2개월이면 뭔가 특수한 몬스터 같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수상해 보이니깐 폭탄을 하나 설치했고요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이가 피어있을 리는 없거든요 50루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트 효과까지 그 전에 벌써 3개는 얻었었나요?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가 보죠 뭐 거미줄이 거슬리니까 좀 제거를 할게요 우리 집을 아플텐데 딱 봐도 저기 변신해서 가야되는 곳 같습니다 이쪽에 변신 할 수 있게 돌이 준비돼있는데 변신 뭐 변신하는 곳이라고 스킵이 안되네요 엔트런스 스테란스 아까 치워오는 구멍 속으로 떨어지면 목의 조각을 얻었습니다. 녹색콩은 공불산에 오르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거미줄에 찔려서 떨어졌습니다. 하트도 4분의 1 까였네요. 여기도 집인 것 같은데 던전인가요? 나를 날아다니는 녀석들을 말아서 처리하면 되죠. 저는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불편해서 쉽긴 하네요. 게임큐브를 처리한 지가 언제 처리했더라? 처리했다기 보다는 안쓴 지가 더 맞을까요? 솔직히 손은 편하네요. 클릭감도 좋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레끼리 끝인가? 여기 씨앗이 있는데 녹색무디 저한테 비량도 못해. 근데 저기 뒤쪽에 녹색물은 지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거미는 여기 오기 전에 물이 떠는 곳이 있을텐데 거기서 물을 떠와야 될 것 같아요. 떨어져도 되는데 그냥 떨어져 주지 않으려 제가 아까 이쪽에 폭탄이 없어서 돌아갔던 곳인데 여기도 엔트렌스 가 있죠. 그래고 미리 공병을 준비하고 설마 폭탄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헐 탄 없어졌습니다 우울여가 변신이 됐네요 터뜨리고 변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터져라 설마 연기인데 살아나지 않겠죠 다행이네요 아이고 맞다 공부는 잘해 공부를 얻었고요 몬스터로 귀찮으니까 그냥 스킨됐습니다 경험치 공부도 안좋은데요 자 거미줄에 좀 많이 질렸지만 살아낸게 뭐야 은근슬쩍 쓸 것 같으니까 바꿔놔야 되겠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바퀴들은 마법의 항아리로 빨아주면 최적이죠 언제라도 따가운 녀석들을 위해 준비된 자세로 맞이했고요 맞이했고요 어? 못 올라가나 자 여기도 거미줄에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제거하고 근데 웃긴게 요거 제거해놔도 변신하고 오면 다시 되어있었죠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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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에 정말 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 기후 조성구를 뿌렸는데 반응이 없네요 아 씨앗을 드는거일 줄이야 다시 들어가야되는데 당황스럽네요 다시 갔다올게요 할마를 잃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지만 또 가야된다 또 가야된다 저긴 또 걸렸네요 아이고 올 때는 괜찮네 또 갈 때는 또 소음 돌이를 타고 또 왔다 갔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귀찮아요 또 가야된다 또 가야되는데 고맙습니다 또 가야되네요 벌써 한테도 두컨반이나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더 없애고 바로 가면 좋겠는데 여기 또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도 박쥐는 아까 처리였더니 안 나옵니다 근데 얘네는 계속 나오네요 벌써 지갑이 다 잔거였나요 다 찼네요 원래 하트가 나올까 싶어서 던지긴 했지만 하트는 안 나오고 루핑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저희 폭탄이나 좀 살거야 여기 홀구에다 물을 뿌려주면 길이 생겼습니다 콩볼산에 올라 다 왔구요 여기는 지금 못 올라가는데 나중에 아이템을 얻으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트는 안 주고 여기도 딱 봐도 수상하죠 폭탄이 하나 남았습니다 폭탄이 하나 남았습니다 또 내려가서 폭탄 주워야 되나요 어? 다행히 또? 그건 아니네요 한 명씩 쉴방 퇴근 술레기받안 알고 fist 무서운 심리 crit 음.. 얘는 뭔가 특이했던 기억인데 역시나 특이한 녀석이 많네요 여기도 더 드리고 아이고 잘못 밀었어요 올라갔다 올게요 근데 올라가는건지 내려가는건지 폭탄은 여기다가 둘다 깨겠죠? 아이고 오케이 길을 알고 가는건 딱히 아니고요 그냥 가는데 길이 계속 여기를 딱히 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칸이 좀 비열긴 한데 일단 올라가볼까요 저쪽은 시앗이 있어야될 것 같고요 저쪽은 시앗이 있어야될 것 같고요 얘는 나에게는 못쓰게 못쓰게 뭐지? 와봇던 때 같은 느낌의 대잡상 해보적이 열린 동굴이 있는걸 보니까 와봇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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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카피되나요? 카피가 안되는데 이게 엘레멘탈인가? 그 하나 모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났던 것 같은데 소드 덕분인가? 정말 안되네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좋은 잼 씨앗이 없어서 안되네요 일단 진행이 안되니까 여긴 내려왔고요 이제 위치 좀 볼까요? 지금 공배사 내에서 헤매보이는 중이고 많이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는 진행이 안될테니까 여기가 여기로 떨어질 계획인데 맘에 안되는 이 사람들은 다 처리했어요 왼쪽에 뭔가 수상한 이 하나 있는데 피어있네요 뭔가 수상한 거였는데 이 탈의 사람이 빨아들이면 다리가 졸어들어오는데 다리가 졸어들어오는데 다리가 졸어들어오는데 다리가 졸어들어오니 다리가 졸어들어오니 다리가 졸어들어오니 이 녀석도 수상하죠 다리가 졸어들어오는데 단 나의 도usu 이 끝나는 장로 집단이 다리가 이득 confused 니 estás 돌이? 에이 배가 없네 뭐 왜 이렇게 배가 없대 아니 어떻게 딱 서기만 해도 뭐 애청할까 애트가 좀 죽이네 계속 그래픽이 조금 깨지고 고고고고 아 아니 아 시험이 맘에 안 돼 거든요 곧 너가 수 있는 거고 쟤가 안고 다 먹어요 기타고 다 먹었지 바로 폭탄. 폭탄이다 류니라. 이상한 무늬가 있는 벽이라.. 없네요 이상한 무늬는 얘처럼 보이는데 두터치 발톱 같은 거 얻을 수 있거든 흙으로 들어가는 도라 여기가 벽이 아닌데 일단 넘어가 보죠 버섯도 그래픽이 깨져서 너무 이상해 보여요 도피가 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지났습니다 좀만 더 진행하고 끝내야 될 거 같아 근데 거의 다 온 거 같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불리는 거였어? 트는 건 줄 알았네 트는 건 줄 알았네 불리는 거였는데 일단 길을 보니까 저기 사다리 앞쪽 앞쪽까지는 굴려야 될 거 같아 그는 거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거라 아프고 승리하실 수 있는 거 사다리 옆에 있는 돌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돌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안 밀리네 안 밀리네 안 밀리죠 망한 듯 합니다 안 밀리기 때문에 이쪽이 안 밀었던건가 두 번도 밀리나보네요 안 밀리나보네요 안 밀리나보네요 안 밀리나보네요 좀 рен 심하네요 게만저나 그래픽이 계속해 지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롬이 이상한거지 에뮬레이터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갔어 탕후 어떻게 해야될까 못했냐 세뇌 그 지도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내려갔다 올게요 미는 거 못해 고맙고 공격이 없거든요 아..그냥 던지면 되는구나 어..아닌다 음..이쪽을..어떻게 해야될까요 폭탄 콤보되나 아..그냥 폭탄을.. 던지면 되겠군요 오랜만에 머리가 안돌아가네요 오랜만에 안돌아가는건 아니고 원래 잘 안돌아가는긴 한데 오랜만에 머리가 안돌아간다고 말한다는게 이상하게 얘기한거 같아요 모두 돌은 저기까지 굴려받는것 같구요 한칸 더 가면 멜 수가 없어요 멜 수가 없다기보다는 반대쪽에서 왔다갔다 하면 귀찮거든요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결말이 안보이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그 마을에는 도착할줄 알았거든요 아..드디어 마을에 도착한거 같아요 마을까지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여기다 자.. 멜타의 광산에 도착했구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